어, 아린 보세요. 네. 아린 씨였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케이! 오케이, 애들아 표정은 몽환유지. 네. 이게 몽환이야? 이게 몽환이야? 몽환 아니야. 엇갈리는 컨셉. 밝은 거죠. 밝... 다 웃어야 된다 해. 또 나만... 아니, 무조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웃는 걸 강요하지 마요. 아니, 밝은 거라는 건가요? 큐픽큐즈에서 버전하라고요. 효정 씨가 평소에 너무 많이 웃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웃는다기보다는 이제 좀 덜 웃어야 될 때는 덜 웃어야 되는데. 혓돔, 혓돔. 아니, 효정 언니도 표정을 잘해요. 잘하고... 뭐예요? 계속 똑같다면서요, 방금 본인하고. 아니, 시크한 것도 잘해요. 이제 잘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효정 언니가 자기의 웃음을 멤버들한테 강요할 때가 있다. 강요가 아니라. 이럴 때는 좀 웃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 웃을 거면 웃던지, 안 웃을 거면 안 웃던지. 그 중간에 좋아하는 멤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존중해주고자. 그렇죠, 노래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승전결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